유진스와 하트스틸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 유진스는 이번 롤드컵 주제곡인 가스를 라이엇과 협업했다. 하트스틸은 이번 롤드컵 기간에 데뷔곡을 공개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역대 롤드컵 결승전 오프닝 세리머니 때마다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케이팝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유진스는 롤드컵 결승전 무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오리지널 안무를 오프닝 세리머니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이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효과를 통해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될 예정이다.